전주 월드컵 경기장 이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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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측면입니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카이오. 돌아설까요? 카이오, 카이오. 수비 3명 에어섬에서 볼 가로챕니다. 이번 시즌에 27개 때렸는데 10골이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37%의 성공률이란 말이에요. 아주 높죠. 높죠. 자, 왼발 슛 벗어납니다. 이재성. 전북현대 한 번에 넣어줍니다. 아,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카이오. 안 들어갔어요. 자, 다시 한 번 카이오. 돌아서면서 밀어주고. 아, 신영민의 패스. 지금은 본인이 정리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경격도 있으니까요. 자,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자, 보비를 넘겨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손준호 감아트리입니다. 가운데. 헤딩. 권순태. 자, 진성이 큽니다. 자, 짧게 물어줍니다. 레오나드도. 앞으로 보냈습니다. 가운데. 아크 정면. 돌아설까요? 자, 돌아섭니다. 카이오. 수비 맞고 코너 아웃. 지금요. 도망은 이명주 센스가 되기는 어렵네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전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패널티킥 장면에서 레오나드 선수의 도움으로 카이오 선수의 득점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들어가는 선수가 있죠. 이주영. 그리고 레오나드도 2대1 패스. 이주영 맨발. 아, 들어갔으면 작품인데요. 그렇습니다. 연승. 이게 머릿속에 계속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안쪽으로 나오십니다. 돌면서 홀로에드슛. 카이오. 지금 저 카이오 선수도 187회 공격수인데도 적게 아주 민첩한 저런 모습이. 없는 이명주 선수가 도망이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는 일단 레오 선수가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들어가죠. 정혁. 정혁. 주거리 수고. 아, 대단한 슈팅이었습니다. 네. 보실까요? 네. 보십시오. 골 진행되어지는 걸 보고 많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정혁 들어가자마자 강력한 오른발 슈팅. 그렇습니다. 아직 체력적인 부담이 없어서 근력이 남아있었죠. 네. 저는 강력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혁 선수는 또 이곳. 추가 시간 3분. 자, 이상엽 밀고 들어갑니다.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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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엽. 동국 선수를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저는요. 이상엽 선수 저 왼발에 걸렸기 때문에 전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미친 왼발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올라올까요? 반대편 넣어줍니다. 부항의 공격입니다. 네. 전북현대 볼 빼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전북현대가 K리그 역대 최다 경기 무실점 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8경기 무실점 연승입니다. 웃음을 자축합니다. 거기에 좀 레오나르도 선수가 또 도웅만까지 결정,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메주 선수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도웅까지 하게 됐고요. 최강희 감독이 오늘 경기 우승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좀 느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 홈팬들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우승 세리머니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오늘 홈에서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승 세리머니를 홈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K리그 챔피언 전북현대 우승 상점이 주어졌고요. 트로피가 전달됩니다. 전북현대가 2014년 K리그 클래식 챔피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또 전북 축구 팬들도 함께한 이 시간에 저 우승컵을 거머쥐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달려왔습니까.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